저런 거 만드는 게 좀... 조리반이 되게 많이 가요. 맞아요. 니꼴로, 여기 밑에 닦여 보자, 밑에. 여기요, 여기요. 그렇지. 정확하게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면서 해봐, 해봐 하니까 같이 만들어요. 저거 자체가 놀이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이걸 아빠가 그동안 해왔준 거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니꼴로가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자, 지금 딱 보면 육아 초째 아니잖아요, 이제. 약간 이런 것도 시키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요. 됐어, 됐어. 와, 됐어, 이제. 이제 다 끝. 왠지 저 숫자에 맞춰만 하면 맞출 거 같아, 니꼴로. 니꼴로. 내가 던지라는 데 던져.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안 돼. 던지는 것도 진짜 기대가 돼요. 집중! 오, 집중! 집중! 자, 니꼴로. 너는 투수가 될 거야. 준비! 준비! 집중! 집중! 준비! 준비! 집중! 집중! 1번! 1번! 과연? 귀여워. 1번! 맞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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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뭔가 성공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연습하는 도람이 있다. 정확하게 1번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1번에 들어왔습니다. 할 수 있어. 자, 2번, 2번 이제. 준비! 집중! 집중! 2번! 오,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 가자! 자, 이제 3번. 3번. 준비. 갑니다. 오, 오, 오. 준비. 오, 오. 콩콩콩콩콩. 자, 이제 이꼴로. 이제 4번. 이제 4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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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이 나더라고요. 얘가 알아서 잘하는 거 알으니까. 4번. 진짜 좋아해. 지켜야 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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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신이 형이 좋아요, 좋아요, 진짜. 오, 잘한다. 7번. 예! 예! 4번 넘으셨다. 자, 여기 공 하나 더. 8번. 레츠 고! 어떻게 3층 최고다. 진짜. 진짜 유가 약간 저 때까지는 되게 고수 같지 않아요, 지금? 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내가 감동이다, 내가 진짜. 그렇게 호응해주는 게 정말 좋지. 그럼. 이 걸로 준비됐어? 레디. 레디. 집중. 집중. 9번. 마지막 9번. 과연. 9번. 됐어. 완벽했다. 와, 진짜.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잘 안가진다. 우리나라 국대 중에 야구랑 펜실를 같이 한 사람이 있나요? 아, 그럼 어렵네요. 같이 시켜보려고? 네, 그럼 어렵네요. 아, 근데 니꼴로는 진짜 운동신경만큼은. 아, 그렇구나. 운전이 많이 있잖아. 그건 천자적인 감각이죠. 말도 안 돼요, 진짜. 네. 세리머니야? 응. 이렇게 딱 던져. 코치스타는 세리머니가 또 엄청 중요하죠.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잘 던지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떡해, 어떡해. 시다. 시다. 봤냐고, 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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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aina고. 봤냐고. 네가 봤냐고. 봤냐고. 보ėse Beni By을 association 내가 가르치고 하나 Întrault deux 시골이 아주 삼촌란 것이 올라가고 있음 See that? 오케이! 아니 근데 귀여워 표정이 귀여워? 귀여우면 안 돼. 네 걸로 이렇게 딱 던지고 See that? See that? 웃지 마 웃지 마. See that? See that? 어 좋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완벽해! See that?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냥 너무 귀여워요. 모든 걸 잘 따라해 주니까. 진짜 헛 떨려고. vis지 마. See that? 이제 야구 그만할까? 야구 이제 다 했어, 이제. 어 이번에는 무슨 소리를 하죠? 이거 맞다? 밥이 왔어요. 오 멋있겠다. 너 이거 삼촌이랑 있을 때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삼촌이랑만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삼촌이랑 먹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번에 먹었던 거 그거 아닌가요? 아! 아! 삼촌이랑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부모 마음으로 진짜... 이러면 저기... 나 올라왔어. 등장맞죠. 나도 지금 올라왔어. 애를 짜장면을 먹여? 많이 혼나겠다. 무슨 짜장면이야. 근데 애들도 알 거예요. 좀 시켜주지, 이럴 거예요. 나 얼마나 잘한다고 하면서. 둘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 키우면서... 텃밭을 가꿀 수도 있어요. 텃밭을 가꿀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죠. 그냥 의미 없이 시키지는 않았겠죠. 니꼴로 이제 짜장면 손으로 안 먹을 거야. 뭘 안 먹을 거야? 니꼴로 이제 젓가락으로 먹을 거야. 야, 이거 젓가락 깨서 삼촌이 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빠라빠라빠라먹어. 삼촌에 큰 그림이 있었어요. 아, 생각 없이 뭐... 그럼요, 맞아요. 젓고요? 어, 그거 말고... 니꼴로 젓가락 있어. 니꼴로 젓가락. 니꼴로 젓가락? 니꼴로 젓가락? 니꼴로 젓가락? 이거야. 니꼴로 젓가락 이거야? 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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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얘가 웃어. 웃고 다시 먹고. 웃고 먹고. 너무 좋은 삼촌이다, 정말. 오늘은 지금 딱 저거 하거든요. 네. 지금 처음 해보는 건가요, 니꼴로? 네. 누구 사줬어? 내가 사줬지, 니꼴로.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건 내가 사준 거야. 아니, 내가 사줘. 일단 니꼴로가 젓가락 해서 먹어봐. 먹어봐? 응, 젓가락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한강에 성공했어. 그렇지, 그렇게. 니꼴로 그렇게, 그렇게. 오, 잘했어. 너무 맛있겠네요. 운동신경이 저런데서도 나오나 봐요. 나오죠, 감각이니까. 너무 잘한다, 근데. 니꼴로 젓가락질 잘하네. 와, 진짜 많이 굽다. 이젠 어른이야, 젓가락으로 먹어. 이젠 니꼴로 형이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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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같으면 저렇게 하다가 불편하면 뺄 텐데 있어. 계속 먹잖아. 아, 왜 이렇게 짜잖아. 응. 흰색이 빠진다. 아우, 지효. 이거 삼천조. 요고요? 네. 단무지 될까요? 단무지는 힘든데. 저거 어려운데. 와, 소근육 봐봐. 아우, 잘해. 아우, 잘해. 아우, 잘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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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하는데 저 정도로 잘할 수가 있나요? 처음 했는데 단무지를 하나를 가려내더라고. 난 너무 놀랐던데? 너 오늘 그냥 놀라움의 연속이었어, 오늘. 이것도 재난이니까. 아우, 저 젓가락스 너무 잘한다.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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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주. 맛있다, 아주. 이 삼천 정말 셀레몬의 리액션까지 지금 다. 아, 맛있다, 이거. 아. 아, 맛있다, 이거.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오.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아, 정말. 아, 정말. 삼촌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겠다. 이 꼴로는.